여보시오 네 형 들려요 형은 저 들려요? 형 저 들려요? 형은 저 들려요 제 목소리? 형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 바보같이 저걸 안 켰네 멍청하게 그거를 안 켰네 그게 뭐야 저걸 해야되는 일단 세팅을 일단 잠깐만요 하죠 카메라도 켜고 카메라 어떻게 켜지? 제 화면 보여요? 형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화면이 셔야 되지? 아 카메라를 켜고 이건 내 화면이 켜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보여요? 지금도 여전히 형 사진만 보여요 아 그래요?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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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멋있는데요? 야 무슨... 어머 진짜 지금 이거... 회사... 회사... 회사에서 저희 그... 데스크폰이 없거든요 네 잠깐만 저는... 아 그... 네 잠깐만 이걸로... 이게... 아... 지금 카메라가 오큐파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잠깐만 저는 저걸로 켜야 될 거 같아 제 카메라는... 지금... 형 혹시 형 핸드폰 있어요 지금? 네 핸드폰 있죠 그러면은... 제 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제 사진... 저는 뜰 거예요 응? 제가 지금 고 라이브 했거든요 고 라이브 했으니까 아마 또 나올 건데 나 지금 핸드폰... 지금 핸드폰이 내가 두 개인데 이게 카운트가 서로... 지금 메스업이 돼가지고 어느 핸드폰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뭘로 들어오고 뭘로 했다고 그니까 이제... 어... 형은 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근데 그냥 저랑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옆에다... 저... 아니...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뭐 지금 그냥 그거 하니까 어...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세팅을 해야되는 거면은 남준씨 지금 시간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지금 좀 시간을 약간 주세요 이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그래... 나 지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고 있을 테니까 다 뭐 되면 얘기해 줘 하... 오케이 아키텍에서 공매해 주는 걸 갖다가 어젯밤 11시 밤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네 목소리 잘 들... 내 목소리 볼륨은 괜찮아요? 혹시나 일부러 그... 아예 이거 빼고 하면은 여기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울릴까봐 일부러 지금 헤드셋을 그렸는데 그거는...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잘 하신 거 같고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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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예 이거 빼고 하면은... 오케이 턱만 불린다 오케이 하... 형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니... 저는 잘 들리요 오케이 아 이게 제일 그래 나도 알아 어떻게 닫아야되는데 일단 예 형 하고 계시면 일단 하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오피스 미팅을 스카이브로 하는데 그것도 처음 하는데 스카이브에 제한 인원이 250명이라는 걸 그럼 250명이 다 들어왔어요? 250명이 넘게 접속을 하는데 250명이 다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웨이팅룸 같은 게 있던데 나머지 사람들은 웨이팅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크리터리가 미팅하는 거 그냥 녹화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저희 미팅을 갔다가 그 지역 대표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코로나 상황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를 비팅이나 이메일로 하면 비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귀찮아지고 이메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일으키니까 그거를 요즘에는 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푹팜이 유튜브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뭘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상일드? 그러니까 어디다 올리는 거 말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리크가 뜨긴 뜨는데 그게 퍼블릭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뭐 페이스북에 나 내 유튜브를 잘 모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들만 보여주고 뭐 이런 개념인지 퍼블릭에는 안 보여지고 우리 프라이팟한 그룹한 그룹한테만 공개가 되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리더라구요 그런 게 또 다른 이미지를 몰랐네 저희는 주로 그 슬랙 썼었는데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바꿨어요 슬랙도 한동안 저쪽 회사에 있을 때 몇 번 썼어요 알키텍트리랑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좋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께 요즘에 슬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쓰던 거 뭐 있었더라 그지? 이것도 한동안 썼는데 지웠나? 마이크로소프트 트레일러 팀이라고 있거든요 팀 그걸 많이 하더라구요 그걸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거 써요 우리도 그거는 지금 프로젝트 안에 쓰고 있어요 그거 맞다 그거로도 해 그거로도 미팅 해가지고 그것도 아 어제 그루보니까 팀 미팅 두 번째 미팅은 이걸로 했는데 이것도 인원 제한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럼 200 몇십 명까지 더 이상 못들어왔던 거 같아 아 이게 그러면 어제 했던 게 이거였다 첫 번째는 그냥 그걸로 하고 이거 팀으로 했더니 250명까지 밖에 못들어오더라구요 물론 세팅이 있겠지만 하여튼 어제 그랬어요 오케이 캘린더도 쓰고 파일도 쓰고 팀 많이 써요 팀이랑 뭐 그 뭐냐 그거 맨날 또 쓰는 거 있는데 그 원 드라이브도 많이 쓰고 음 옛날 회사가 되게 클라우드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냥 어딘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요즘에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웬만한 정부 프로젝트 나중에 이제 그 접속되면 얘기하겠지만 아 저도 대구 얘기해야겠다 똑같은 게 또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잠깐만 이게 아 어렵다 저도 이거를 제가 사실 어저께 해봤어요 한번 혼자서 네 근데 그거 지난번에 규환이 형이 아 그렇게 안되는구나 그렇게는 안되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 거를 그 남준씨 컴퓨터 화면에 이제 분할 화면처럼 해서 내 거만 반 띄우고 형 형이 지금 화면 공유해봐요 형 거에서 네 내 스크린 화면? 네 형 카메라 말고 스크린을 공유하면 나올걸요? 네 형 카메라 말고 스크린을 공유하면 나올걸요? 나가요? 어 어 잠깐만요 뭐요? 맞으면 엉망이야 하하하하 지금 내가 캔 화면이 보일거에요 아마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아 이제 보이네 네 그래요? 기특에서 패드 드로잉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형 컨피덴셜한거 아니에요? 회사짠 회사짠 남준씨가 한번 눈으로 보고 하고 외우나? 스크린 하하하하 스크린 캡처? 상관없어요 어디다 공개되지만 않은데 아 근데 그런건 있더라 요즘에 구개나임이 유난히 그래서 그런지 되게 우리 회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도 웬만하면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알면 다 됐는데 모르겠어요 짤리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이거 쉐어링이 된다는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는거죠 그니까 아 이게 지금? 바로 내려요 지금 이거 안되지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되는거면 안되지 이거 어떻게 닫아? 제가 여기서 닫아줄게 일단 빨리 저 윈도우가 왜 안 닫히지? 윈도우 뒤가 안먹네? 왜 이렇게 어렵냐 일단 스탑 쉐어링은 스탑하고 해야되나? 예예예 일단 스탑 쉐어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아시 내가 캐드가 지금 버퍼링을 해서 그렇구나 저는 지금 제 화면도 안나오고 사실 제 친구 중에 한 명 군대에 있을 때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 와가지고 시공 쪽 하는데 포닥으로 미국 온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포닥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형 비디오도 같이 본거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고 라이브 하게 되면 와서 포닥으로 시공해서 포닥은 뭐 말하지? 그러니까 CM을 말하는거에요? 저 잘 몰라요 아 네 잠깐만요 아 컴퓨터가 이게 뭔가가 아주 회사 컴퓨터가 엄청 느려졌어 하아 야 이거 이렇게 어렵냐 여기서 지금 그 이게 여기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스카이 미팅이면 네 그 화면 쉐어링을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러니까 내 쪽 상관없이 남주씨 거에서 그냥 화면 레코딩 안되나? 그 옛날 캠테이지아나 이런거처럼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내 얼굴 나오는거 그냥 반세 해놓고 아 남주씨께 지금 카메라가 안나온다고? 네 그리고 제 화면 녹화할 수 있어요 형 근데 뭐 제게 딱히 틀게 없어서 음 잠깐만요 유튜브맨 하는거 이상하게 유튜브도 많더만 심심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튜브들이 요즘에 있나 했더니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해요 이런게 있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가 그냥 라이브로 자기 공부하는걸 그냥 계속 틀어도 돼 저 어저께 코디라는거 틀어 한쪽 옆에 자기 공부 스케줄 해놔가지고 오늘 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무슨 무슨 과목 그러하게 뭐 1시간 이제 2시간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아아 이러면서 좀 쉴게요 이러고 잠깐 화면 나가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아 이제 다시 공부해요 이러고 이거 한쪽에다가 켜놓고 다시 같이 공부하자 이런건가봐 별의별게 다 있더라고 요즘에 아 근데 그걸 갖다가 보고있는 애들이 2천명이야 그쵸 그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네 저도 그래서 어저께 너무 심심해가지고 저거랬어요 그 뭐지 그냥 라이브 켜놓고 코딩했어요 혼자서 라이브 켜놓고 코딩했어요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그니까 요즘에 요즘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 케드 뭐라고 우리도 우리 자녀도 저기 이거 케드 갑자기 뻥 났네 오피스 미팅하는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거야 딴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집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멘탈이 어떨지 몰라도 사실 가족이 있고 이러면 형 그래도 애들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생명체가 없어 나부라도 한 그릇 사놓을거 아무것도 없고 아 그리고 뭐야 지금이야 솔직히 뭘 내버려도 나가는데 진짜 만약에 락다운되면 속된 말로 가책연금식으로 내버리면 미쳐볼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도 지금 다 느려져가지고 맞아 인터넷 느려지고 그리고 한번은 이제 우리 슬랙창에 디렉터가 글을 남긴거에요 여기서 야 우리가 저번주에 마감이여가지고 엄청 쪼았어요 마감때 항상 쪼잖아요 막 쪼다가 이제 뭐야 그중에 한 명이 우리 팀에서 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 공기 좀 쐬고 올게 막 이런 식의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글들을 몇 명이 남겼어요 그러더니 디렉터가 일단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이고 지금 너네들이 집중 못하고 갑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고 막 여러가지 부분이 압박, 뉴스 쏟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이해한다 하면서 이제 좀 잘하자 약간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는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좀 미묘한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있죠 하여튼 이게 아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좀 멍청하잖아요 코로나 맥주도 안 사간다고 박스가 있는데 그리고 화장지 같은 거 다 사가고 아니 일단 딴 거보다 난 진짜 이번에도 그거하지만 애들만 미팅하는데 물론 엔지니어들이 유난히 좀 너드 같은 애들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사람들 거의 200명씩 모여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니까 아 혹시 집에서 일하면서 오피스 체어가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싸게 사는 데를 알고 있으니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내려고 아 그런 말 봐줄만 하죠 그런 말 뭐 특히 내가 이게 찌하게 대화를 하는 거 어 그러면 나는 뭐 데스크가 싸게 사는데 알아 그래서 그냥 이걸 뭐 긴장 풀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되게 시리어스리 하는지 말투는 엄청 엄청 진지해 그래서 내가 이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피스 미팅을 하고 앉아있나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거 대놓고 물어보는 애도 있더라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거 올해 프로모션도 그렇고 셀러리 이거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뭐 혹시 이런 거 지장 받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럴 때 일단은 뭐 목표 쪽에서 당연히 뭐라고 딱 그렇지 않아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뭐 이런저런 걸로 공사 자주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다행히 이제 뭐 인프라 스트럭처 관련된 공항이나 도로 이런 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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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지금 LA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 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LA 공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가 스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행히 스탑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뭐 커밍 올해 커밍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들 일단은 아직 얘기들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뭔가 상황이 바뀌면 뭐 모르지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작은 회사들 중에는 얼마 따라 지금 레이오프 한 데도 있다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그 소매를 소매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뭔가 물건을 파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뭐 팔로워도 막혀버렸으니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관련돼가지고 여기 한인들은 보니까 그 그 그 무급 휴가? 네 거의 그렇다더라구요 그니까 그 무급 휴가라는 게 무급 휴가라는 게 무급 휴가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 이제 월급은 안 주되 이제 뭐 나오지 마라 그 메디컬이나 이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LA 카운티가 그냥 셧다운을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강압적으로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한국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집에서 리모틀리 일을 해 월급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 그래 집에서 일단 뭐 있어 해결되면 불늦게 그 말인직선 이제 월급을 안 준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좀 볼멘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제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유보라고 해야 되나 유보할만한 유보금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특히나 뭐 정말 뭔가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데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 오프라인에 뭐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회사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간에 오프라인에 연결하는 인원들은 지금 할 일이 없지 뭐 그니까요 그니까요 말이 무급효까지 그게 뭐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속된 말로 발에 불똥 떨어진 거지 옛날에 2008년에도 뭐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소중한 얘기를 이제 모르겠어요 살면서 2008년에 내가 회사에서도 눈으로 한번 보고 막 이랬던 거 형 2008년 때 있었어요? 있었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지 그때 어땠어요? 2년, 2년 차? 애써 메시지 한 2년 차 쯤 됐을 때 여기 있구나 그때 어땠어요? 저는 2008년부터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은 사실은 그냥 뭐 사실 그때 한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분위기 좋았잖아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한국이 제일 뭐 사실 전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금융위기에서도 한국이 제일 뭐라고 했는데 그 타격이 좀 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속된 말로 여기서 잘린 사람들 한국 들어가가지고 제 취업 당한게 그때 당시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특히나 이쪽 분야 관련돼가지고 초고층인의 뭐네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막 용산하고 있었으니까 용산이 한창 이제 할 때라가지고 이쪽 외국 인원들 속된 말로 유학파들 엄청 들어가면서 그때가 흔히 말하는 유학 프리미엄이 다 날아가는 아주 계기가 됐었지 하도 유학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니까 한국에서도 더 이상 아이고 니네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 뭐 이런 인식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조건에 데리고 올 리 없고 그러면서 한국에 흔히 말하는 난다긴다는 학교나 회사에 있는 애들 다 몇 명씩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애들한테 쳐주겠어요? 옛날 SM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뭐냐 금융위기 전에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얘기가 한국에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 간다 그러면 SOM 연차를 꼭 1.5를 해 줘가지고 인정을 해 주네 이런 얘기까지 돌고 뭔가에 대한 최소한 한국에서 여기서 오면 아무래도 유학을 한다 뭐 한다는 시간이 허비가 되잖아요 허비가 된다기보다는 첫 직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연차 계산을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 있는 동갑내기들보다 연차적으로 좀 밀리거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있었으면 대충 이렇게 연차를 갖다가 비슷한 최소한 장기 회사에 같은 나이대나 뭐 뭐가 됐든 이제 맞춰주고 그런게 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싹 사라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디 예전에 나도 어디 한국에 보고 건설사 갑자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할 때 인터뷰 보고 했었지만 특별히 그렇게 연차를 띄워주거나 그러니까 연차라고 하면 과장으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이런 거 할 때 되게 연차 기준으로 얘기했대요 예를 들어 과장 몇 년 차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로 몇 년 차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딜쳐가지고 하는 개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꼬치꼬치 다 한국식으로 원천 해외대학이라고 더 주는 거 없고 해외회사를 연차 더 주는 거 없고 딱 자기 일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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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당시에 까놓고 얘기하면 하도 삼성물산으로 많이 들어갈 때였으니까 삼성물산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을 좀 더 준다던가 같은 연차더라도 아니면 주택보조금 무이자담보대출 같은 걸로 해서 전세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준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줬었지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도 어떤 점을 줘요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서 그때를 하도 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 2008년에 특히나 사람 자르는 걸로 제일 유명했으니까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직원이 치카고피스 650명이었는데 다운턴 지나고 나서 거의 그 다음 해 초반에 갔을 때 250명인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엄청 잘하네 웃긴 경우도 많았어요 하도 하루에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HR에서 전화가 오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다른 회사 어떤 시스템인지 몰랐는데 SOM을 했어 전화 일하는 와중에 전화가 와 짤린가? 너 잠깐 내려올래? 이렇게 와 그 전까지 사실 이렇게 몇 번 라운드가 돌면 전화가 오면 아 그거구나 라고 알겠는데 알 텐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타임인 사람이 제일 형당하지 그러면 전화받고 뭐 때문에 오라고 하지? 이렇게 안 해주고 내려가지지 내려가면은 아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너를 내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코브라라고 회사 짤림의 다음 직장을 구하든 아니면 오바마 계획을 하든 메디컬 인슈어런스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HR의 의무야 그거를 해주는 타임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 IT에서 딱 그 리모트로 그 사람 그때 SOM 데스크탑 썼어 그 SOM 데스크탑에 접속을 해가지고 열려있던 창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닫기 시작하지 내가 옆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계속 뭐가 이렇게 오더니 계속 닫아 잠시 후에 이제 파란 화면이 돼 파란 화면이 되고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오피스 오프레이션에 있는 서플라이에 있는 아저씨 한 명이 그 FedEx 박스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달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데스크탑을 그냥 바로 떼가 그 사람이 그 안에 뭐 퍼스널리 뭘 넣었는지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컴퓨터 코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책상 위에다가 FedEx 박스 접어가지고 놔두고 그러면은 며칠 안에 직장을 구하고 그래야지 비자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오늘 짤리면 그만둬야 돼 오늘 짤리면 당연히 흔히 말하는 사람들 몰라 이게 지금 비주얼을 녹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용한 팀일지도 몰라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경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게 당황할 것 같은 게 흔히 말하는 이제 H1B다 H1B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스 퓨레드 하던 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오늘 회사 짤리면 당장 내일 나가야 돼 2주 내 뭐니 그런 건 없는데 회사마다 다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S&M 같은 경우는 2주 노티스라는 건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 2주 노티스라는 건 너 짤리기 2주 전에 회사가 너 짤린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S&M이나 웬만한 회사도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짤리면 그냥 자르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월급까지는 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주 뒤에 짤리는 거고 2주 동안 되지는 너는 회사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를 짤리고 2주에 그레이스 퓨레를 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노동청에다가 얘 짤렸다고 신고를 하는 게 2주 뒤가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2주 노티스가 되니까 그럼 2주 치 월급은 나가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2주 내에 만약에 회사를 잡으면 뭐 말 그대로 이제 H1을 갖다가 이제 트랜스퍼를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2주 내에 당장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맞는 거죠 회사를 딸린과 동시에 나가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일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보면은 결국은 그랬었던 거 같아 회사에서 아예 그 그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비행기 표까지는 내주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법적인 건지 아니면 수용팔러치아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를 짤리면 그 한국 돌아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서 리인버스를 해주나 아니면 그 스케줄을 그쪽에서 결제를 해주나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비행기 표까지는 사죠 지금 뭐 한 분이 들리세요 저희 목소리 지금 이게 나고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한 명이 지금 들어와서 아 그래? 잠깐만 지금 화면으로 딱 타면서 지금 가고 있었어 지금 남자친구가 전화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요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라이브 막 자단한 사람들은 막 옆에 띄워놓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분께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비디오 봤던 거 이야기하고 있고 아 그래? 뭐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커리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이거 지금 형 그 핸드폰 보시면은 네 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야 돼요? 아니 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까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형 아 몰라 아 이게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일단 지금 뭐 우리 전현준 친구분께서는 건축 하시는 분이신가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형 어 옆에다 나도 뭘 틀어놔야 되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구나 제가 잠깐만 형은 화면 공유가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남주씨가 나한테 공유할 수 있죠 남주씨가 스카이브에서 내가 보낸 거에서 거기 보면은 그 쉐어 스크린이 있긴 할 텐데 그러면 형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아유 뭐가 어색해 형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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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그 핸드폰 있잖아요 형 핸드폰에서 어 나 여기 나온다 어 나 나와 아 나 지금 그 유튜브에 라이브 채널 하니까 나오죠 아 근데 시차가 있다 시차가 좀 있는데 여기 지금 글 써 주신 거 보이시죠 예 글? 그 시간에 지금 건축학교 5년제는 5학년제 하고 있나보네 졸업하는 연도 보고 있죠 형도 핸드폰으로 아 네 지금 그냥 옆에 튀겨 놓으니까 그냥 유튜브는 일단 소리를 죽였어요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맞아 저도 글만 봐요 잘 보이니까 맞아 줌으로 하는데 아 줌 줌이 그 뭐지 그래 요즘에 그 친구들 보니까 한국에서 그 뭐야 강의 나가는 애들 보니까 다 줌으로 하네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거 같아 저희도 줌 썼었어요 줌 썼었다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슬랙 썼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슬랙도 화상이 가능했었어요? 몰랐어요 가능하죠 예 근데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저거야 그 어차피 인터넷으로 많이 일을 하니까 되게 익숙하거든요 화상 저거에 미팅을 하고 스크린 쉐어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형이 그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줬을 때 막 어떤 애 파자마 입고 나오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거 듣고서 아 역시 번쩍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 이게 회사에서 할 때는 그 카메라 회사에서 할 때도 그거 다 할 텐데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사실은 요즘에 직접 자리에 옮겨 다니면서 안 하고 그냥 뭐 화면으로 쉐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책 굳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게 익숙할 텐데 그니까 아침에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줌을 쓰고 싶은데 줌이 이게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전에 이제 줌 써보려다가 이게 한 시간인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를 쓸 텐데 그 한 시간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어져가지고 제가 유료 같은 게 있구나 네 유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처음에 행아웃도 사실 끊길 거예요 행아웃도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 건데 예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졸업하고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이고 지금 휴학 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한국이 5학년에 휴학이면 아 아직 5학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올해 5학년은 1학기를 휴학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까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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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매해요 2학기 개념이 없으신 그렇게 딱 칼로 안 잘려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 분께서 형 비디오에서 글도 남기고 했다는데 그때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한번 가볼까요?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따로 가볼게요 하여튼 5학년이면 고민이 많겠네요 특히 5학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건축 공학이 아니라 건축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설계 쪽에 좀 가깝겠죠? 뭐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음 아 1학년까지 하고 아 그러네 지금 되게 여러 가지로 바쁘게 했네 제가 아는 그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K모 대학교 K대학교 많으니까 거기 갔는데 학생들이 1학년과 2학년 때부터 딱 결정 된대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거기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무원 시험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 그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냥 뭐 하다가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표현이 뭐한데 학정관리 잘하는 애들은 설계를 잘 하다가도 건설사 흔히 말하는 그때 대형 건설사들 그걸로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도는 거죠 그렇게 해야돼 어떤 뭐 설계사무소 하면 네 그리고 설계사무소 되게 대형 설계사무소 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 뭐 지금은 또 그때의 건축과 분위기랑 또 많이 다를 테니까 지금 2학기 복학하신다는데요 2학기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한 학기 딱 하고 바로 취업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졸업 설계 같은 개념이 있다면서 그거 하고 막 끝날텐데 쉽지 않겠네요 빡시겠네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을 딱 두면서 어떤 식으로 뭐 요즘에 모르겠어요 한국의 또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는 편이 좋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공사냐 설계사냐 뭐 이렇게 나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들로 자기 커리어를 꾸며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요새 보면은 되게 스타트업 회사 특히 건축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 쌓기에 그런 쪽의 경험인데 모르겠네 현실적인 문제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뭐라고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열심히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열심히 안 해도 또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당연히 솔직한 이유로 열심히 한다는 그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냐의 문제인데 뭔가 한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다보면 주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지런히 뭔가 두리번거리는 것도 여러 부지런히 두리번거려야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쟤는 이렇게 뭔가 갈팡질판 안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 형 질문 달아주신 거 보면 CM 분야라든지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학생이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휴학한 이유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이것저것 공부 매니지먼트 여기 댓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려고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공부는 지금 휴학하는 의미가 있으세요?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좀 광범위 하겠죠 딱 그 하나의 컴퓨테이션 이런 것보다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게 다 그렇지만 항상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여기서 아까 말했던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한게 흔히 말해서 저기서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딱 2007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SMM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창 12년차가 안 됐었던 시절에 사람들 막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되게 뭔가 뭐를 그때 당시는 되게 와 아 내 나이 그때 서른 정도 됐었을까 그때 유학 와가지고 하고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한국에 당시에 한국에서 친구들은 대학교 4년째 졸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잘 잡고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그 다음에 뭔가 공백기가 생길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되게 크게 와가지고 되게 소심해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 말로 붙어있기만 하면 오케이 이런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셀러리도 동결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S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엔트리 레벨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엔트리 레벨에 있었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옆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는 붙어있기만 해도 오케이 약간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그 커리어를 전향을 해볼 그런 여지도 없긴 했었지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론이 가끔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국으로 온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아마 되게 좀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파크 뭐 나름 큰 맘 푸고 유학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나름 큰 설계사 하면서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 나도 야 와서 취직하고 이러고 있다 이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치 못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1, 2년 차 정도 했다고 한 거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속대말로 이렇게 잘난척하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순간이야 그런 경우였을 거야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의 모르겠어요 어떤 채찔찔을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여기 계속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타성해졌듯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고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다이나믹하게 사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딴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길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는 나이 서른이라는 그 시기가 빨리 자리를 잡고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내 스스로를 압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정리하면서 자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게 뭐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진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만약에 혹시나 본인이 마지막에 휴학을 한 거에 대해서 계획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 쓰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 일단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설계사무소 이런데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면 그냥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서 속된 말로 포트폴리오를 더 넣어가지고 할 때 물론 효과가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니까 회사들이 근데 이제 그거로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에 그런 취직이라는 게 당연히 앞에 닥친 목표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쌓아나온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맨날 남주씨 말하는 것처럼 뭔가 그거 다음 수가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다음 그 단계는 뭘까를 한 번쯤에 생각을 하고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가 나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거죠 목표라기보다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인터뷰를 누군가와 할 때도 훨씬 더 여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네 사실 자기 앞에 닥친 그런게 있으면 이렇게 좀 적대말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얘기에요 지금 그래도 나름 선배 인생선배라고 하고 같은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순간에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뭐 디지털 디자이너 관심이 갖고 뭐 렛사폰에 레이디버그네 거기서 이제 하다보면은 또 여러가지게 있을거에요 지금 환경부속 얘기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은 딱 요즘 포트폴리오에 딱 겉댓말로 구색맞추기가 딱 좋은 그런 것들을 채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좋은거에요? 제가 그 엊그저께 댓글 받아가지고 제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관련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두었는데 그 학부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튜디오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았겠죠 특별히 그 스튜디오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고 싶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학생이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하면 파라메트릭이 뭐야 모르잖아요 당연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때는 이제 놀기 바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제 이야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라메트릭으로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1학년 2학년 친구분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에너지 데이터 환경 아니면 뭐 빔은 건물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M 그 BIM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된다고 보는게 좀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센서 같은 걸로 데이터도 추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뭐야 라즈베리인가 그걸로 제가 예전에 그 포스텍 그 아닌 형님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다 센싱을 다 하더라고 그렇게 어쨌든 결국에는 팩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에너지 에너지 쪽 건물 그 다음에 도시 컨텍스트 아 그거 잠깐만 지금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만 예전에 남주씨가 저 그때 그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 그게 누구지? GST 나와주지 엔소임이 눈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누구지? 아 형 후배요? 남주씨 나 소개해줄게 아 요즘에 갑자기 아 그 교진 친구 교진이 교진이 교진이가 그때 IRPT 나오고 그때 GST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쪽으로 속된 말로 SOP를 좀 썼으면 좋겠나 이걸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인이 친환경 쪽으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친환경 쪽으로 네가 가고 싶은 건 오케이 요즘 트렌드니까 근데 너 같은 애들 아마 요즘에 지원하는 애들 최소한 70%는 다 친환경 얘기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 속된 말로 지금 해놓은 거 있어? 뭐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됐든 뭐가 기술이 됐든 어떤 퍼트폴리어적으로 네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표현할 게 있어? 뭐 기본적인 거 뻔한 거 이런 것 밖에 없대 그래서 근데 너 그 SOP 어떻게 쓰려고 그러지? 아니 뭐 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슬픈 내가 딱 듣는 순간 말을 끊은 게 너무 뻔한 거야 너무 지구를 살리자 그냥 근데 그런 거 지금 아무리 해도 이건 지금 몇 년 전 얘기니? 거의 한 8, 9년 전 10년 전 얘기 됐겠다 그때 당시 커멘트니까 지금에도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친환경 한다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 학생을 내가 모르겠지 대학원이나 8살 재원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 만약 본인이 친환경 팀이나 친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 가서 레디벅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것들이나 이런 걸로 업티마이저 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그러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그런 포트폴리오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교진이한테 코멘트 해 줬던 건 에스오피 쓸 때 절대 지구를 구하고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때 내가 해준 대로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그것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식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말 되는 거 있냐고 거꾸로 반문하라고 그랬어 이런 지역에 친환경적인 것들이 많은데 최소한 내가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느끼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온 상태에서 지금 친환경은 개몽이지 실제 친환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친환경에 뭔가의 업티마이제이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현실감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 난 그 포인트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이렇게 쓰라고 하고 예시로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더 부채 샀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기억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레디에이션을 돌려가지고 여기가 더 향이 좋고 여기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정보 같은 건 근데 회사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친환경 정보로 창의 형태 그 다음에 핀의 각도 핀의 덱스 이런 거 여러 가지 패턴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 물론 좋긴 좋아 물론 디자인의 반응성도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앞에다가 그런 거 루버를 달고 막 이렇게 한 거 플러스 그거와 대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글래스 빌딩에 그냥 글래스에 R-Value 높은 글래스를 쓴 거 그렇게 따졌을 때 R-Value 높은 글래스를 쓴 게 기본적으로 앞에 뭐 덕지덕지 안 붙여야 돼 메탈이나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이 빨라지고 시공비가 줄고 그 다음에 R-Value 높은 글래스 좋은 거 하나 쓴 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그 질문들은 실제 현실 실무에서 찾지 못하는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게 뭐 회사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학교에 어떤 인터뷰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거 그래서 맨날 우리 한 얘기지만 도구는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데 그 도구로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뭘 난 다 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다 할 줄 알아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검증이 불가능한데 난 아직 이게 부족하지만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쨌든 그걸 채워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들 테마를 잡아 보는 것도 좋아 본인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툴을 배우고 있다면 난 이걸 이걸 할 줄 알아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이걸로 뭘 하고 싶어요? 아니면 현실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키워드가 만약에 뭐 얻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꾸로 거꾸로 관문하는 식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위처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 주신 거 한번 봐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네 그래서 이제 형이 형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 방법의 초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오히려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요약을 하시는 당연히 현실이에요 친환경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너 입장에서 말 그대로 우리 친환경으로 하자고 리드 리드 하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한테 아 이거 리드 플래티넘이나 골드 받으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더 해야 되고 알벨율이 높은 률이 써야되면 비싸지고 시공비가 당연히 비싸질 거예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얘기하는 거는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 돈 적게 들고 지금은 많이 들어도 나중에 에너지 효율 좋으니까 돈 적게 될 거예요 이거 이거거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친환경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디자이너의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되게 되게 다이렉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얘기를 할 때 친환경은 결국은 바로 돈으로 나오잖아 전력선거의 양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는 사실은 더 그런 얘기들 많을 거예요 친환경에서는 몰라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리드 골드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이언트한테 어 나 이거 건물 리드 프레티넘을 하자 이런 얘기 하려면 단 거 없거든 니네가 초반에 초기 투자금이 많아도 나중에 이제 전력설마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리턴이 언젠가 오면 오히려 더 길게 봤을 땐 장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한 번은 수로 간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야 니가 이거 리드 프레티넘까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돈 했는데 지금 이제 5년차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피드백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너 나한테 사기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걸 갖다가 수호를 걸겠다는 거야 이거 예전에 수염이 있을 때 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실제 이게 그래서 로폼으로 넘어가가지고 로폼에서 이게 과연 수호를 걸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갖다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내로 사내 우리가 하여있던 로폼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계약서상에 그게 나와있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뻔한 변명이었던 건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달리 니네 키친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열 기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뭐 세네개였는데 니네 현실적으로 지금 다섯개여섯개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냥 토를 달아서 현재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땐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게 뭔가 그렇게 리드 뭐 설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뭔가 친환경으로 뭔가 건물을 팔아먹기 위한 디벨로퍼 사이드에서는 리드 뭐 받았다고 건물 팔기 좋잖아 그런 식으로 시기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친환경 관련된 정말 리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느정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게 디벨로프 됐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쪽에서 지금 앞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에너지 매니지먼도 어느정도의 달러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이걸 되게 뭔가 하나의 매니지먼으로 아예 정말 법적으로 내가 라이어비를 지치고 나 이 건물은 내가 개런티 할건데 이 정도의 효율을 갖다 보장하게 대신에 어디서 해야 되겠지 뭔가 그런 식의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친환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다양한 식의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들 너무 뻔한 얘기들 말고 그런 쪽의 비즈니스적인 창면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걸 툴을 배우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 어 요런 것들은 되게 아 속된 말로 이걸로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투자자라도 좀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농담삼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 아마 하면서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이 일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툴을 배우고선 그냥 툴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요즘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를 되게 시키면 잘할 사람인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하고 있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이 길었네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휴학하고 지금 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건축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시장이나 어떤 다른 마켓 숫자말로 돈벌이를 갖다 찾는 이런 거로 봤을 때 파생되어 나가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도 저 옛날에 한 2,000원 그냥 뭐 숫자말로 사이드로 한국에 그 당시 이제 턴키 프로젝트이나 이런 거 하면 친환경 그런 페이지를 한 두 개씩 꼭 넣어야 돼 그걸 하면 이제 한두 포인트를 주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사이드로 그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외지 모르게 한국에 그런 것들을 그냥 항상 안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 길이 대가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선택말로 그냥 다이어그램 하나 넣어주고 끄셨어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은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알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친환경이네 에너지 매니지먼이네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좋은 얘기하면 좋은 거지 그렇게 자세하게 그게 그래서 진짜 그래 여기까지 간다 그런 관심에는 사실 좀 더뎌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 비단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약발이 지금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들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사실 다른 데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자꾸 이런 거 하고 그냥 취직이 목표고 대학원 입학이 목표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고민 또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하고 옛날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있는데 좀 상상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상상 앞으로 내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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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탁 이렇게 학교 수업이다 학원이다 딱 멈추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각본을 쓸 건지 내가 어쨌든 건축을 할 건데 내가 솔직히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나쁜 짓이라고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커리어 있잖아요 내 레주메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뭔가 일을 해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상 하는 걸로 내 레주메 써보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가장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최고 최고로 넣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학교와 내가 뭘 속된 말로 이제 가짜 레주메을 만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가짜 레주메을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가짜 레주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써놓고 보면은 내가 그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지 채울 수 있는 한 줄일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과연 그 레주메을 거꾸로 내가 반취해서 리뷰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자신감과 성과를 느끼는지 그런 거 되게 옛날에 한 번 해봤는데 좋아 저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좋은 거 그래서 나쁜 짓인데 한 번은 미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여기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형 레주메을 가짜로 만들면 만들고 뿌리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걸 가짜 레주메 하나 만들었을 때 내가 확 뿌때가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이 레주메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이걸 갖고 뭔가를 하고자 취직이 됐든 특히나 뭐 취직이 되는 게 대부분이겠지 취직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워킹을 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레주메야 이 베스트 레주메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기회비용 엄청 투자를 했다고 치고 이걸 갖고선 내가 이걸 이제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약발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나 이런데다가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넣어봤어 넣었는데 연락 왔어? 연락이 안 오네? 물론 넣었는데 연락이 안 와 아 근데 잠깐만 혹시나 높하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은 링크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겠어요 건축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그때는 그때는 되게 옛날이라서 그냥 그래 놓고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가짜 레주메니까 진행만 안 시키면 되잖아 아니 그게 마지막에 쓰는 게 있거든 아니 지금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링크드인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더블 체크할 일도 없었고 그냥 내 레주메을 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이 올 텐데 그리고 진행이 안 되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진행이 되면 사기지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은 그러니까 꼭 어떤 시장에서 통용되는 레주메이라는 어떤 화폐 단위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앞으로 내가 지금 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어쨌든 5년제 들어갔고 5년 동안 설계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뭐 어떤 밸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넣어보면 자기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 레주메라는 거는 뭔가를 위한 레주메잖아요 레주메가 내 자서전은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그걸 뭐 마지막에 그렇게 보겠지 이 레주메가 결국은 내가 뭔가 하기 위한 도구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결국은 처음에 학교를 나오고 시작을 하면 그 레주메을 채우는 데가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상상하다고 하는 게 그 이제 그렇게 꼭 레주메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 똑같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실 하다보면 공부하는 방법에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되게 잘 되거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툴을 하나 공부할 때도 내가 이걸 왜 그냥 단순하게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상상하고 꼭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학 반응이 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요구되는 캐릭터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나 주짓스럽긴 하지만 그거는 되게 정말 뭐랄까 진짜 좋은 거요 사실은 되게 좋은 거고 그냥 자기 인생의 플랜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딱 보여지게 딱 정말 깔아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레즈메 난 이거를 레즈메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아이템을 찾아가는 중요한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만들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갈기 위해선 한국식으로 했을 때 뭐 그래 브록색이 많은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 가기 위해선 스카이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편입견으로 채워지는 레즈메 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한두 개씩 쌓이다보면 되게 쓸데없는 거를 레즈메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사람들이 물론 카더라나 아니면 이런 거로 되게 현혹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레즈메 상에 진짜 필요했던 그게 과연 몇 개가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나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날 할 수 있는 레즈메을 써 봐 그리고 그걸 한번 넣어 봐 너 봤어 딱 한번 그랬어 너 봤는데 결과적으로 연락이 안 왔다고 했지 연락이 안 왔어 그리고 내가 딱 벙 뜬 거야 어 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히힛힌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때 그때 그랬거든 내가 왜 구금융을 했냐면 그때 이제 500년째 IIT를 나오고 그러면 이제 SM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GSD나 콜롬비아나 다 대학원을 가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대학원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레주메에다가 이런 것 정도를 더 채우고 넣고 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막 그냥 속담말로 사기 레주메을 뭐 만들어 봤어 그래서 뭐 대학원 어디 간 것도 만들어 보고 이래서 그 다음에 뭐 어디다가 넣어봤어 근데 연락이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정도의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했을 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뭐가 지금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리턴이 그럼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그때 지원했던 회사는 설계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에게 필수 조건은 아니네 그럼 여기다가 쓸 그걸 에너지를 또 다른 무언가의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의 레주메을 만들어 왔어 이런 레주메 저런 레주메을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근데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다시 지원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원했을 때 내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버전의 레주메 중에 오늘 레주메에서 하나가 만약에 전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럼 최소한 그 레주메에 쓰여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내가 한 번쯤에 투자를 해볼 만한 어떤 커리어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들이나 이런 게 난 약간 믿읍지가 못했던 거 같아 그때 당시에 다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한다니까 나도 그걸 채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 저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과연 그걸 위해서 그게 필요했을까 내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거 하나하나씩 채우다 보면 지쳐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가를 채우고서 그게 되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 실제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뿌듯해 그렇기 때문에 난 저걸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아도 까진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되게 어느 순간에 그러다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 뭔가 본인이 지치는 순간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커리어를 생각하고 남주시처럼 그렇게 하나의 앱을 만들 때 하나하나를 되게 쉽게 쉽게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쉽게 쉽게 쓰다 보면 그만큼 남들 얘기로 쓰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진짜적 뭔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한 줄씩을 쓸 수 있다면 자기 앞으로 목표를 세우거나 자기가 원하는 레주메을 채울 때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그게 될 것 같고 레주메을 다양한 버전으로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예를 들어 다음 단계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차선 체계 레주메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나의 목표가 그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 시기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되게 그런 식의 것들을 더 한 번쯤 더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라 레주메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려보지 않았었을까 지금이야 뭐 다 백색하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그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도 되게 본인이 스스로 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좋은 거 같아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뭐 형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부분들 보면 뭐 밸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이쁜 부분들 어떻게 형태를 만드느냐 어떻게 공간을 우리가 주어진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풀기 위해서 공간을 디자인 하냐 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디자인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CM 관련된 부분들 이거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형이 그 비디오에서 했던 것들 그건데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이게 라이브가 이제 왜 라이브가 끊겼어? 아 뭐 카피라이트가 들어간다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런 식의 걸 할 때 뭐 이렇게 뭐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스카이브 미팅에 초청하면 안 돼?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 뭐 라이브를 한다더라도 그렇게 초청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혹시나 채팅하는 사람 중에 어 나도 갑자기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은 그러면 그럼 그냥 뭐야 인비테이션 보내는 거잖아 네 네 네 지금 어 잠시만요 우리 이거 지금 1시간 넘게 했네 저도 어저께 코딩하다 보니까 2,3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야 벌써 12시가 넘었네 응 그럼 내가 또 다시 회사일을 좀 하고 있겠어 지금 연결이 났지 안 됐네 지금 연결이 났지 잠깐만 라이브가 지금 끊긴 거 같은데 음 그런 거 같애 비디오이 unavailable 혹시 이게 뭐 60분 지나서 끊긴 건가 아니야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잠깐만요 뉴 스트림으로 가자 씨 잠깐 아닌데 뭐 여기 나오는데 바이올레이 바이올레이팅 유튜브 트램스에 뭐 돼서 비디오가 지워졌다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 저것만 나왔는데 바이올레이팅이라는 게 뭘 바이올레이팅을 했지 몰라요 내가 말한 거 중에 뭐 아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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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건 아닐거 그 정도로 유튜브가 AI가 돌아가나 그 정도는 아닐거죠 아니 어쨌든 지금 남준씨 이거 그냥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하고 있는 거 네 근데 이거 라이브로 올린다면 바로 그냥 할 뻘려고 편집하기 귀찮아서 하아 아냐 아냐 너무 이렇게 그래 편집하지마 지금 라이브는 한번 올라가면 끝이니까 네 그냥 해버리면 되지 우리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 어딘가에 남기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음